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장암, 장암행 열차입니다. 이 트레인은 장암, 장암행 열차입니다. 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도봉산, 도봉산행 열차입니다. 이 트레인은 도봉산, 도봉산행 열차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온수, 성공회대 입구행 열차입니다. 이 트레인은 온수, 성공회 유니버시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성남, 성남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성남 성남 Thank you 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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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도봉산 도봉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도봉산 도봉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의정부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승객과 장암방면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과 7호선 장암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며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도봉산 도봉산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and line number seven bound for 장암.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Please watch your step as you leave the train. 이번 역은 수락산 수락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수락산 수락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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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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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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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노원 노원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our. 이번 역은 중계 한국성서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중계 Korean Bible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하계 을지대 을지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하계 을지 메디컬 센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공릉 서울과학기술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간첩, 이적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 안보위협 신고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태릉입구 태릉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먹골, 먹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중화, 중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경위중앙선이나 경충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상봉, 시에버스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상봉, 인터시티 버스터미널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면목, 서일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사가정, 녹색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용마산, 용마폭포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중국, 중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5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군자, 능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뚝섬유원지, 뚝섬유원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임산부 배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청담, 한국금거래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수인 분당산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강남구청, 강남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학동, 학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논현, 논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반포, 반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내방, 내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이수, 총신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남성, 남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성, 남성.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숭실대 입구, 살피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숭실대 입구, 살피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상도, 상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상도, 상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장승배기, 장승배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장승배기, 장승배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대방 삼거리, 신대방 삼거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대방 삼거리. 신대방 삼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보라매. 보라매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보라매. 보라매.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신풍. 신풍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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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배림. 구로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hebat. This stop is 대님. 구로구 office. settings can be enfim, 2. 소화기와 객실 비상통화장치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화재 시에는 객실 통로문 옆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주시고 객실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실 때에는 비상통화장치의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덮개를 연 후 마이크를 들면 승무원과 통화가 가능하니 비상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남구로. 남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구로. 남구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前方道站是 남구로. 남구로站. 머머나크 남구로. 남구로駅です.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마리오 아울렛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가산 디지털 컴플렉스. 마리오 아울렛.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철산. 철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철산. 철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천왕. 천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천왕. 천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온수. 성공회대의 입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온수. 성공회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온수. 성공회대의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구로 인천 방면으로 가실 승객과 성남 방면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과 7호선 성남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까치울. 까치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종합운동장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춘의. 춘의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중동. 신중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부천시청. 부천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상동. 상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상동. 상동.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삼산체육관. 삼산체육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삼산지매시엄. 삼산지매시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굴포천. 굴포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굴포천. 굴포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부평구청. 부평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평구 office. 부평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산곡. 산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산곡. 산곡.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 역인 성남. 성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검다 노류, 주안, 인천대공원. 운영 방면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성남. 성남.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인천, line number 2.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embodied 've yhtele audience with are You but they thi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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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